저 골드 됩니다! 보여드리겠습니다! 제 로드오그를 그랩 성공률 약 60% 이상의 로드오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바로 걸어! 아이고 놓쳤고요 제발 제발 그랩발 잘 받게 해주시고 삘만 받으면 그랩으로 다 끌어오는데 자 라인 막아주십시오 방팔 좀 펼쳐주십시오 예예예 갑시다 오 한소르? 아이고야 자 작전이었어 어? 아하 아 아 브론즈 가면 안되라! 브론즈 가기 싫어! 진짜로! 아이고야 쟤냐사도 못잡았다 어 어떻게 하죠? 그랩이 하나도 안걸리는데요? 제발 밀어 밀기라도 밀어 다 쓰면 야아아아 이거 한마리도 못잡았다고 이거 말도안돼 아이 뭐야 이거 그랩은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뒤로간다 야 트레이서 야야 트레이서 제발은 걸 제발 제발 나 브론즈 진짜 싫거든 나 브론즈 진짜 되게 싫어 진짜 이거로 깜짝아 드시고 힘내세요 야 지금 껌먹을 기본이 아니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일단 네 고맙습니다 제발 브롱이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저 지금 못한다고 까는 애들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제발요 제발요 자 간다 어우 정크랩 보소 아이 그랩이 안돼 그랩 오는데 드럽게 안된다 그랩 와아 낙사를 하다니 낙사 멋지구요 아 나 정크랩 아 나 정크랩 왜이렇게 밀냐 일루와 아 뭐야 아 정크랩 바로 앞에 있는거 못걸었어? 야 그래도 나 은이야 대박 나 삼은이야 삼은 금좀 먹자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바로 걸어 아이 방패이 맞기러리 라인 왔다 라인 왔다 우리가 밀때다 자 밀어버리자 지금이야 밀때다 아 피해 피해 아 아 빡빡 뭔 브론즈가 보여 실버지 이번판 실버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죽으셨어 파라 자리아 하이 자리아 컵 역시 로드호그는 잘 땡겨야돼 잘 땡기면 장땡이야 자리아 하이 또 컵 자리아가 아마 저가 굉장히 무서울거에요 제가 한 두번 끌었거든 벌써 저 파라를 어떻게 끌고 와야돼 이렇게 빠세 파라 좋았어 파라 끄는거 봤죠 여러분들 그동안 연습했던게 오늘 이 한방 이 한방을 위한거였다 오케이 컷 와 두 번째 방벽까지는 막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갈까 팁이랑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메르시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가도 돼 아무것도 안팠어 어딜가미 야 쫓이 은이언 레이터 으으으 뽀 뽀 뽀 뽀 뽀 시계 아이가 시계 때문에 안됐네 이게 그래비완지 좀 옆으로 비껴가더라 너무 무섭죠 계속 주가스 오존알 우리 편 다 어디갔죠? 왜 그러시죠? 야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짐작해. 야 이거 밀고 들어온 거 벌써. 아니 하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들 뭐하는 거야? 어디서? 저기요들. 팀 진짜 겁나 시원하게 지네. 터냐? 와우 저 위도우야? 뭐야? 겁나 아프잖아. 이거 우리 편이야? 나 우리 편. 우리 뱅 계속 쏘고 있었어. 이거 실화야? 아 진짜 드럽게 안 걸려. 에라 모르겠다. 궁이나 쓰자. 2판 4판이다. 자 궁 버려. 궁 버려 그냥. 궁도 버리고 다 버려. 뭐야 우리 집 입구까지 와가지고 끝났어. 아 이걸 또 못 걸어. 빠대 할 땐 그렇게 잘 걸리더니만. 아 죽게 뭘 죽어. 야 난리 났구만 아줌마. 아 아직 마지막 한 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아 한 조 끝까지 못 끄네. 저런 거 원래 한 번쯤 끌어줘야 되는데. 한 조 끈다. 무조건 한 조 끈다. 한 번은 끈다. 끌어져요. 아이고 씨. 한 번도 못 끄네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아 저 방벽이었어. 아 저기요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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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씨. 라인 씨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야 이거 브론즈 각이다 진짜. 끝났어. 야 나 티어 뭐야 그럼? 어떻게 되는 거야? 뭐예요 이게? 실버라고? 야! 야! 나 실버야. 브론즈가 아니고 실버야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시 İşte x3. 으으으! 으으으으으윳으으으으으으으읍. 우리는 мин실들이cks Esquade'sschade's cheap 등에